아유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어볼까잉? 아유 자 버스에 웃자 자 그러면 일하러 가자 가자 이야아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미머리 로 와 서술같이 풍성한 머릿결 속에 쟤머리 하나씩 있지 아휴 그런데 오늘따라 사람이 없네 오늘 아주 편하게 읽었어 아휴 편하다 편해 뭐야 벌써 30분정도 버스가 안와 나 집가서 빨리 간식먹고 발 닦고 자야되는데 버스왔다 둘째 오는거야 벌써 30분 버스 잠시만요 나 버스 태야되는데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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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할수없다 하하하하 맨머리 대머리 맨들 맨들 빨빡해 맨머리 대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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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깜짝아 뭐야 뭐야 죽는가 아 저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그냥 지나가면 어떡해요 빨리 불담아요 아오 미안하다 아오 드디어 3일이야 아오 미안해요 아가씨 너무 작아서 못봤어 미안해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아 아저씨 아이코 좀 더 틀어 줘요 학생이 정기세 내꺼야 아 뭐야 난 내 돈 내고 탔는데 그 돈중에 냉방비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야 요즘 세상에 450원 내고 냉방비 받는 데가 어딨어 냉방비 될 테니까 천 원 더 줘 천 원 더 줄 테니까 천 원 더 줘 그럼 냉방비 틀어줄게 아 왜 천 원은 제가 더 줄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라고요 제가 이쁘니까 틀어주세요 야 이쁜 거는 인마 내가 더 이쁘지 아 아저씨 몇 살인데요 나 21살 와 늙었다 진짜 옛날 나이면 관짝에 들어갈 나이 아닌가 야 니 나이면 옛날에 원시 시대였으면 결혼할 때였어 야 여볼살이 무슨 결혼이에요 야 옛날에 원시 시대 때는 일곱 살 때도 결혼했어 야 앞에 방지턱 있다 조심해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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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는데 아저씨 좀 더 빨리 들리면 안 돼요 야 천천히 가야지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어 사구라도 담아 얼마나 길어 곧 보도로 시작한다고요 내가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네 진작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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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휴 화장실 아휴 화장실 급해 아휴 승용이 여러분장?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으잉? 아휴 화장실 급해 아휴 화장실 화장실 어떡해 어떡해 아휴 뽀로로 시작할 시간인데 아휴 진짜 저 아저씨 뭐야 아휴 야야 나는 뽀로로를 볼 것이다 아휴 시원하다 아휴 뭐야 내 차 어디갔어 아니 저거 저거 왜 혼자 가 야 차야 어디 가 아휴 야 야 이 꼬맹아 아휴 아휴 아무리 그래도 뽀로로가 급해도 그렇지 어 운전을 하면 어떡해 죄송해요 너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야 알겠지 네 아휴 요즘 애들은 겁이 없어요 겁이 아휴 승용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응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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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고 가야겠다 자 승려 여러분 조심해 뭐야 이번 역에서 내리실려다 자 이번 역은 잉여보건소 잉여보건소입니다 할아버지 빨리 내렸으면 좋겠네 뭐야 할아버지 안 내리세요 뭘 내려 아니 벨 누르셨잖아요 할아버지 뭐 벨 네 벨 누르셨잖아요 벨 나 안 눌렀어 벨 안 눌렀어 얘가 눌렀나보지 얘가 저 뭐야 저 뭐 했어요 니가 벨 눌렀어 아니요 저 자고 있었는데요 아니요 아 이상하다 아니 할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이상하다 이번엔 진짜 내리실려나 한번 부스터 좀 밟아야겠네 카메라맨 잘 따라오쇼 이번 역은 인여 상암초 인여 상암초입니다 아아 할아버지 안 내리세요 어 뭐 내려 벨 누르셨잖아요 할아버지 막 안 눌렀어 아니 뭔 소리야 누르셨구만 나가 눌렀어 아니 할아버지 나 누른걸 봤는데 그래요 아니 뭔 소리야 얘가 눌렀어 얘가 나가 눌렀어 나 안 눌렀는데 나 빨리 뽀르르 뽀르르 아 이상하다 진짜 아휴 알았어요 할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아 장난하지 웬 원장이야 저 아 이상하다 아휴 우리 손님이 두 명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아휴 너무 힘들어 아휴 자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안좋은 전이 최고예요 빨리 가요 안좋은 전이 최고예요 아휴 아니 할아버지 이번에 내리실 거예요 어휴 뭘 내려 아니 할아버지 방금 누르셨잖아요 어휴 안 눌렀어 아니 누른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 뭘 안 눌렀대 안 눌렀어 내가 아휴 야 너 내려봐 야 야 내려봐 야 내려 뭐가 왜 내려 내려 내려보세요 도착했어 도착했으니까 내려봐요 아휴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아휴 여기 당신 집이니까 내려봐 아휴 아휴 내려봐 당신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 뭐야 당신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고 아휴 나 싸움 못해 이 가식아 아휴 아휴 장난 칠거 안 칠거야 나 안 쳤어 안 쳤어 안 쳤어? 어 안 쳤어 음 나도 장난이다 이 자식아 아휴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휴 그만해 아휴 알겠어 알겠어 아휴 아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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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장난 안 쳤는데 왜 그런겨 아니 이상한 할아버지야 아휴 자 다시 줄.. 아휴 아휴 할아버지 이번 여긴 내리실거죠? 어허 아휴 아 알겠습니다 삐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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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여긴 잉여초 잉여초역입니다 하필 자 할아버지 내리세요 어? 아 할아버지 벨 누르셨잖아요 어? 야! 누르셨어? 예? 야! 누르셨어? 아... 이상하다 할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하셔 뭔 장난하셔 아 이상하신 분이네 다시 가야겠다 어? 이거는 진짜 내일 실려나보네 아휴 빨리빨리 가야겠다 아 이건 장난 아니시겠지? Claro 내 머리 대 머리 맨들 맨들 빠박이 이번 적은 잉여중 잉여중입니다 아 할아버지 다왔어요 어? 나 안 눌렀어 네 나 안 눌렀어 아니 할아버지 누르셨잖아요 나 안 눌렀어 아 진짜 할아버지가 누른 거 아니에요? 얘가 눌렀어 얘가 나 아니야 할아버지 진짜 그러시면 저 종착면까지 끝까지 달립니다 진짜 이 할아버지 안되겠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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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비켜 저 할아버지가 또 이번엔 안 멈출 거야 이번엔 절대 안 멈춰 안 멈출 거야 야 야 나 내려야 되는 거야 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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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착역까지 다 같이 가는겨 멈춘 거 없어 나 멀미 있어 여기서 토할게 빨리 멈춰 토하시든가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안 되는데 여기서 토하면 안 되는데 빨리 토할게 빨리 멈춰 빨리 멈춰 안 돼 안 돼 다 왔다 다 왔다 자 이번 역은 종착역 종착역입니다 아유 아유 운전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다 왔네요 아유 아 여기 종점이요 우리집 종점이요 야 이 마을 놔이며 내 또봐 아 재밌었다 뭐야 대체 더 갈게요 아저씨 안녕 어 뭐야 야 할아버지 저 왜 따라오세요 제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이러면 좀 곤란해요 뭐 나 안 따라왔어 아 뭐야 따라오지 마세요 뭐하는 것 신고한다 나 안 따라왔어 우리집이에요 여기 에이 무슨 소리에요 여기 우리집인데 뭐하는게 뭐하는게 여기 우리집 가는 길인데 야 뭐야 희정은 아저씨야 아 이상한 사람이네 이걸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아 우리집에 왜 들어온겨 아 우리집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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